높고 낮은 상과 봉우리가 마치 병풍처럼 애워싸고 있는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마을. 골짜기마다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 골을 따라 이어지는 계곡은 수류한 여름 풍광을 자랑합니다. 서쪽 덕유산에서 샘솟아 월성계곡을 만들고 동쪽에 있는 낙동강까지 유유히 이른다 해서 붙여진 서류동류 물줄기. 그 월성마을의 물길을 찾아가는 김반장과 온희정. 월성계곡을 쭉 따라 올라가면 덕유산 사카샘까지 이어진다는데요. 워낙 물이 맑고 시원해 선녀도 노밀다 갔다는 선녀폭포를 안 보고 그냥 갈 수는 없겠죠. 보기만 해도 완전 시원하다. 오우 차가워 오우 장난 아니야 우와 물이 저기서 냉수마찰 같은 거 하면 끝내주겠다 그죠 이게 흘렁 흘렁 벗어요 이거 괜찮겠어요 진짜 조심해요 조심해 오빠 안 틀어 오빠 안 틀어 소리가 안 틀어 네가 눈이 너무 새가지고 춥고가 쎄서 머리가 아플건데 너무 기해도 네 너무 기해도 안해 너무 기해도 안 해 한 번에 날아가는 거와서 허리의 피로가 완전히 획득되는 것 같아요. 오빠! 과연과 한몸 된 거가 제 한몸! 와우! 벌벅!